연일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.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60조 7천억 원에서 58조 3천억 원으로 4% 하향 조정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또한 기존 16조 3천억 원에서 15조 원으로 낮춰잡았습니다. 신한금융투자 역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14조 9천180억 원에서 14조 8천910억 원으로 눈높이를 0.2% 낮췄습니다. 전문가들은 거시경제 환경과 유동성 악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삼성전자 주가가 저점을 더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